대한민국 농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 스타이지만 현재 구설수에 휘말린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현주엽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심한의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부적격 인사를 보조코치로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태인데요. 논란이 일고 사흘 만에 현주엽은 입장을 밝혔어요. 현주엽 측은 주 1회 방송 촬영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동의한 사안이다. 학교 측에서도 겸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방송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면 야간이나 주말 훈련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전임 감독 때보다도 훈련 시간과 훈련량이 월등히 더 많아졌다는 것도 학부모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어요. 연습 도중 부상 선수가 나왔을 당시 현주엽 감독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료 및 경과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화했다. 전지훈련 참석 가능 등 상담 진행까지 모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전원이라고 덧붙였어요. 두 아들이 농구부원인 휘문중의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현주엽 측은 휘문중 감독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휘문중 고 후배이기도 한 네이코치에게 전화했다. 전화한 시점도 현 감독이 팀원의 11월 휘문고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인 9월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에이코치에게 전화를 건 것은 큰아들의 반복되는 부상에 현주엽이 화가 나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져온 농구부원 내 역할이 불합리하게 바뀐 점 그리고 연이은 부상과 역할 배정 관련해 특정 선수가 연관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주엽 측에 따르면 현 감독의 큰아들은 지난 5월 왼쪽 손가락 골절 다음 달엔 오른쪽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각각 4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비선수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당했다고 하는데요. 또 비선수의 역할이 돌연 현 감독의 큰아들에게 돌아갔고 역할 변경 시점이 에이코치 부임 이후라 부모로서 화가 난 현 감독이 해당 코치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현주엽 감독을 선배로 부르던 에이코치가 아버님이라고 호칭하자 현 감독이 내가 아버님이냐 xx야 선배로서 전화했지라고 욕설해 논란도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표현은 4분이 넘는 통화 중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통화 도중 에이코치가 웃는 등 당시 분위기는 알려진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앞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농구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민원 제기라며 학부모 전원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 무근의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담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는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돼 너무 화가 난다. 현재 감독님에 대해 학부모들도 선수들도 너무 만족해하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운동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 학부모들이 모두 화가 많이 났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어 주 1회 감독님이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는 건 이미 학부모들이 다 동의했고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확인도 승인을 받은 사안이다. 근무 태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해주신 감독이었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급여도 원래 안 받으려다 규정상 받을 수밖에 없자 3개월 치를 모아서 다시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이를 또 농구부를 위해 쓸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현 감독이 그만두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해프닝으로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주엽을 오롯이 믿기는 힘들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주엽은 꽤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이 됐었는데요. 먼저 현주엽은 1997년 고려대 재학 당시에도 무리를 일으킵니다. 단지 자신을 너무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경을 물리적 가해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기사에 따르면 현주엽 등 고려대 농구 선수 5명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22세의 의경에게 주먹을 휘둘러 콧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은퇴하고 모아둔 돈을 중고교우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배받은 펀드 매니저에게 모두 맡겼다가 날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했고 싫어했던 친구였기도 하고 당시 현주엽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심각하다는 판단에 서둘러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소송 전쟁이 시작되었고 2012년 5월 17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8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그 전에 돌려받은 돈도 있어서 총 손해 금액은 8억여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현주엽은 돈 앞에서는 친구가 얼마나 부질없는 단어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 인터뷰에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해준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마주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하죠. 현주엽 또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됩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도망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죠. 개인사뿐만 아니라 현주엽은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킵니다. 현주엽이 감독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선수들을 향해 비방용 육두문자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주엽이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농구감독 현주엽으로서 바라보는 농구팬 시청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농구팬들은 주로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현주엽의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며 불편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띠는 당나귀 귀가 한창 방송될 무렵 농구인 하승진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농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들을 폐해로 지목했는데 하필 현주엽이 방송에서 보여준 언행들이 하승진이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골이 되며 농구팬들로부터 꼰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상 때문에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선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선수의 슈폼을 지적하다가 선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정색하며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를 앞에 두고 오늘 한 일도 없는데 밥을 먹느냐라는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또한 현주엽은 해당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되어 꼰대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회차에서 현주엽은 갓 25살 된 어린 PD에게 시종일관 거만한 태도로 반말을 하며 분대는 나왔냐? 인상이 좀 그렇다 보문관 같다 한 달 안에 그만두실 뿐이라며 약을 올리며 비아냥됐습니다. 또한 당시 유튜버 도티가 나왔었는데 도티는 유명 유튜버들이 소속되어 있는 샌드박스 창업자이자 국내 최초 게임 유튜버 구독자 200만 돌파자이자 현주엽의 유튜버 선배입니다. 그런데 현주엽은 도티나 다른 관계자들의 질문이나 대화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속 딴 소리만 하는 등 무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연진인 전현무와 김숙도 대놓고 그를 비난했을 정도였죠. 결국 시청자 게시판은 현주엽의 사과와 하차를 요구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논란을 일으키던 현주엽은 2021년 3월 학교 가해의 가해자로 지목되며 큰 논란에 사로잡힙니다. 당시 한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에는 현주엽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이니셜을 h로 특정하고 희문중을 나왔으며 77년생인 작성자의 인연 선배인 75년생이라는 덤 어머니가 농구 국가대표였으며 현재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인 음식 먹는 걸 자랑삼아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해 현주엽을 지칭한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폭로자는 현주엽이 미성년자인 농구부원에게 매매를 강요했고 장기판 모서리로 농구부원의 머리를 쳤으며 터무니없는 소에게 돈을 주고 과자나 음료수 등을 사오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어요. 이에 현주엽은 sns에 글을 올려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해명문에 따르면 당시 체육계는 매우 엄했고 자신 또한 얼차례를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장이 되고 난 뒤에 군기를 잡은 적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얼차례를 준 점에 대해선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폭로자가 주장한 개인적인 가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라며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폭로자는 이후 현주엽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폭로자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강제로 업소에 데려가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얼마 전 2월 15일 통로자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게 논란이 생기는 현주엽인데요. 이후 작게라도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길 바라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만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